안녕!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 안녕 안녕. 해피 프라이데이 여러분. 사랑해. 이 교수는 리뷰의 시간입니다. 61-65 여러분이 준비됐어요? 네. 리바, 소피아, 카일럼이 하자. 아들리, 에디슨, 미켄지 여러분. 여러분. 이름을 안 불러요. 여러분. 61-65 준비됐어요? 61, 62, 63, 64, 65. 아주 좋아요. 61은...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? 블랙. 뭐예요? 네그로. 네그로. 아주 좋아요. 62. 네그로.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? 레드. 로호. 로호. 63. 63. 여름. 어떤 색깔이에요? 아마리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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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마리오. 아마리오. 64. 아, 어떤 색깔이에요? 여러분. 여러분. Heinуб. 로사. 보성, 로사. 아주 좋아요. 노 bags. 마지막 방 wiring. 가장 grew. 이 색깔 뭐예요? 파. 아 squared. 아네. 아데. 이제 조금 더 도oking 담당시겠어요. 백 casía가 jakim처럼 카 Bridget арmiana 말할 수도 graders 알겠습니까? 카사, 네그라 카사, 네그라 영어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스페니스는 반대로 첫 번째로 카사 그리고 네그라 알겠습니까? 빨간 집을 카사, 아마리야 카사, 아마리야 빨간 집은 카사, 아술 카사, 아술 카사, 아술 이 부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빨간 집은 카사, 로하 카사, 로하 모두 변해서 카사, 아 그리고 빨간 집은 카사, 로사 똑같아요, 빨간 집은 카사, 로사 네, 그런 식으로 변하는 성적에 관한 성적에 관한 성적에 관한 성적에 관한 성적에 관한 그 끝에 관한 아니면 100% 몇 가지가 변하지 않아요 아술 로사 알겠습니까? 롯소 알겠습니까? 그래서 기억하세요 검은 네그로 아우 검은 로호 검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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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연습하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엉덩이 엉덩이 미소니의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훌륭한 휴게드 여러분, 좋아요? 바이바이 안녕 사랑해 로사 핑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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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